BNT 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솔루입니다. 요즘은 12월에 준비하는 자선 바자회 전시회, 애견사랑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활동을 끝내고 내년에 30이 되거든요. 30이 오기 전에 20대를 보내는 전국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추억들도 많이 얻고 그렇게 바쁘게 나름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30이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20대 뭐 잡아봤자 잡힐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련 없이 보내는 거에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야 말로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예술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고 제가 예술을 하고 있다면 예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줄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시작하고 처음 맞는 대선이라서 정말 나라의 큰 행사고 이제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모라라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진 않아도 같이 함께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나름대로 표현해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냥 거울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모습, 제 모습이 제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웃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웃으면 마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울고 있으면 슬픈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냥 제 인생은 거울을 보면서 최대한 예뻐지려고 했던 것도 제 마음이 예뻐지기 위해서 몸도 예뻐지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거울을 보면서 그냥 저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분 좋은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았어요. 슬픈 게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슬프고 힘든 것보다 기분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기분 좋은 날들이 더 많고 기분 좋은 것들이 더 많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시작했던 노래도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는 날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림도 역시 제가 항상 제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꾸준히 그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책도 지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책도 써서 내년쯤에는 찾아볼 것 같고요. 책도는 좀 빈티뉴 에세이 같은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장르로 집회해 주는 거고요. 그거는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네. 그래서 내년에 출간기념회 때 그때 짠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비엔티뉴스 독자 여러분. 아 이제 2012년 겨울이 가고 이제 2013년도가 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추운데 그래도 항상 따뜻하게 몸조를 잘 하시고요. 2013년도 오늘 2013년도도 다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소원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 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설비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너무 부끄러운 화제가 됐었어요. 부끄러워요. 네. 그런데 좀 관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책까지 냈는데 네.